은퇴 후 노후 준비 저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죠? 백세 시대에 너도나도 연금을 준비하라는데 백살? 아 무슨 백살 아직도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깨알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펀드 이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정말 유명하답니다 연금펀드로 꾸준히 납입하면 매년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최고의 연말정산 효자 상품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16.5%까지?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오케이 자유롭게 넣어도 오케이 중도의 납입을 중지해도 불이익은 없어요 없어 매년 연말정산 연금 하나만 잘 챙겨도 이야 이게 얼마야 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은 이제 알겠고 또 다른 장점 당연히 있죠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지 않는 과세 이연효과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3.3에서 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절세 상품 연금이 아니었다면 일반 과세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내 맘대로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하나에 다양한 유형의 펀드를 동시에 담아서 자산관리를 직접 할 수가 있답니다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주식형 펀드 샀다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할 땐 채권형으로 팔아탔다가 또 오를 것 같으면 다시 주식형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재밌죠? 키움 자산관리 앱부터 고고! 전체 메뉴에서 연금을 누르면 연금 계좌 개설 및 등록 보이시죠? 눌러 눌러 연금 계좌를 다 만들었다면 연금 펀드 매매를 누르면 우와 수익률이 높은 상품부터 보이네요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몇 번 클릭만 해주면 연금 준비 끝! 오늘부터 연금으로 연말정산까지 든든히 준비하고 100세 시대 우리 행복을 누려보자고요